전하며 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관객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에 오니 생명의 길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영접하며 한 그릇 한 그릇 함께 경계하며 놀라운 고음과 회복을 받았으리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의 헌법함을 보시고 바벨룸과 같은 시절도 온갖 따뜻한 것들이 손 내미는 이 시절에 죄사 3년 이래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이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보는 우리 복된 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목사진과 교회계관과 모두 교육장님들의 날마다 생이 넘쳐나게 하시며 사회 중에 진정으로 피곤지 아니하며 공지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남성구역을 한국역이라도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장롱에 붙잡아 주옵시며 구역마다 든든한 반성기를 세우시사 남성구역이 점점 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영을 주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아기 온 목사님 성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한 인생을 듣게 하시사 진리의 국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이 언어는 한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옆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말고 하늘의 지혜를 대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옵소서 지혜와 여러 가지 단역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혀라 환영 성기고 가꿀 수 있는 우리 남성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성과 색수분팀의 색수분 연주를 기뻐 받아주옵시며 듣는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연주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감사함으로 강구함에 드리는 예물의 의미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며 헌신한 영혼 남성대와 또 귀한 봉사자들 주님이 귀하여 영주시며 예배하신 거신 선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능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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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